마음이 왜 이렇게 그냥 딱 나 같은 마음 공허한 마음 그냥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는 마음 크게 내 남편한테 무슨 배신당한 느낌 딱 그 느낌이 지금 들어. 아 네 맞아요. 그쵸. 신랑 바람피우죠. 네 우리 신랑이 아 제가 결혼하고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.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중학생이에요. 딸이. 네 중학생인데 애기를 낳고 이제는 애를 보고 계속 이제는 애만 보고 이제는 신랑을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10년이 지났거든요. 근데 10년 동안 10년 동안 신랑이랑 저랑 같이 합방을 하고 이렇게 한 게 한 번도 없어요. 신랑이 저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왜 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. 막 그런 식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. 가족끼리 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. 친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. 아 맞아. 친구끼리 이러는 게 아니야. 맞아.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래도 뭐 그러면 네 신랑 바람났네 뭐 그러면 딴 여자가 있네 막 그래도 나는 그거 믿고 계속 그냥 무슨 일이 있겠지. 밖에서 바빠서 그러겠지. 피곤해서 그러겠지. 이러고 계속 넘어갔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막 알아보라고 막 사람 붙이라고 막 이러는데도 그거는 차마 못 하겠고. 그런데 어느 날 차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약? 예.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자들 먹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. 아 아 아 아 예. 그때부터 이제 좀 의심스러우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는 이렇게 블랙박스 뒤지고 막 이렇게 뒷조사를 한 거예요. 바보야 진작 좀 뒤져보지 신랑한테 순간적으로 숫자 지나간 여자가 다섯 명이 뭐예요. 아 어떻게 제 블랙박스를 뒤졌는데 여관에서 여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이게 다섯 명 좀 더 있을 수도 몰라요. 한 다섯 명 되더라고요. 한 여자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 번갈아 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마포에 여자가 있다며 부천에 하나 있다며 대구에 하나 있다며 예를 들어서 전국 쪽으로 하나씩 올려놓고 돌려놓고 간 데마다 신랑이 좀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나 봐. 네. 그러면서 그 지역 지역에다가 다섯 명? 다섯 명이 더 돼. 사실은 여섯 일곱 명 정도 되게 보여. 그러면서 이렇게 신랑이 번갈아 가면서 여자를 딱 그렇게 여자 만나는 걸 보이는데 그걸 얘 이제 알았어. 친구들이 진작에 알아보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진짜 오래 저를 쫓아다녀서 만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. 언니만 너무 사랑해주고 언니만 알고. 또 출장 가는 신랑이니까 언니 나름대로는 그냥 또 바가지 긁지 말자. 그렇죠. 또 신랑 믿어주자. 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네. 네. 맨날 피곤하다고 하니까. 맨날 피곤하지. 남자가 맨날 그거 하고 다니면 피곤하다며. 피곤하는데 눈치를 왜 묻혀 해. 맨날 일 아니라고 피곤했을까. 내가 봤을 때 일하는 것보다 그거 아니라고 더 피곤했을 것 같은데. 나 많이 뵈냈다. 나 그런 거 쑥스러워서 못 하는데 뭐 좀 보다 보니까 인제 쑥스럽지도 않아. 당신 신랑 어머니 미안하기도 언니한테만 안 밝히는 거지. 그 약이 뭔 약인지 알지. 내가 봤을 때는 남자들 그거 성기 사는 약이거든. 그렇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일명 비하그라야. 당신하고 있을 때만 안 먹지 다른 여자하고 있을 때 다 먹어. 그래 이제 알았어. 치가 떨리더라고요. 당연히 치가 떨리죠. 나부터 치가 치 떨려겠네. 하. 당신 신랑 당신한테 마음 떴어요. 떤지 오래됐고요. 내 말 잘 들어요. 신랑이 왜. 당신한테 마음 뜬지를 모른다 그랬죠. 내가 가르쳐 줄게요. 12년 됐을까. 그 무렵 13년 됐을까. 신랑이 당신한테 돈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. 지금 신랑이 신랑 마음을 읽어서 말하는 거거든요. 아 예 있어요. 아 시댁 일 때문에 한 번 있었어요. 있었죠. 한 뭐 15번 뭘 해준다든지 있었대요. 근데. 시동생 사고 쳐가지고. 그러니까 언니가 정말 그때까지는 두 부부가 사이가 좋은 부부였대. 근데 언니가 그 돈 한 번 거절하고 나서부터 신랑이 언니한테 안 오기 시작한 거고 한 번은 안 오다 보니까 또 안 오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언니한테 점점 마음이 멀어져 멀어져 가면서 지금은 언니를 걔 닦듯 보듯이 하고 있어요. 언니를 쳐다보지를 않아요. 여자로 전혀 언니를 쳐다보지 않아요. 그냥 와이프의 와이프 누구 엄마의 그 모습만 보지 여자의 당신 인생은 이제 없어요 신랑한테는. 바라지 마세요. 아니 그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돈이니까. 나도 알아요. 능력도 안 되고.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신랑이 일이 잘 되지도 않았거든요. 그니까 나도 안다고 그니까 신랑이 개X 낀 거야.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간문제거든. 그러니깐요. 그러면 아예 이혼을 하든지 이혼도 안 주 안 해놓고. 이렇게 이렇게 고름 죽이는 거 이것도 큰 적이라고 봐 난 쟤라고 봐. 나는 있잖아 몰랐어 부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는 몰랐어 왜 할아버지를 모시는 우리 무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면 부정 키워서 기도를 기도해야 되니까. 내가 매일 살다니는 무녀라고 나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못했고 또 그때 그 전에 들어가면 또 부정 키워서 안 한가보다 못했어. 근데 내가 지금 16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배웠고.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될 일을 내가 16년 동안 진짜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언니 마음부터 지금 이해를 하는 거야. 참 십 육 년 동안 말이 십 육 년인지 십 육 년 동안 진짜. 가슴이 텅텅 비은 거 같은 느낌. 그러니깐요. 아니. 후. 아니 시동생이 사고 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한두 번 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깐요. 그때마다. 지가 지가 몰래 대주는 거 언니가 알면서 눈 가만히고 난 느껴졌고. 그렇죠. 언니가 이제 마지막에 언니한테 해달라니까 안 해주니까 이런 걸로 복사한 건 아니지. 정말 이걸로 복사한 것은 남자답지 못하잖아 어떻게 부부 생활을 부부가 살면서 부부 생활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유혼 사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.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여유될 때는 나중에는. 사고 쳐도 그거 다 해줬거든요. 근데 신랑이 정말 쫀병이 성격 갖고 있어요. 정말 그래 놓고 지 해포는 다른 여자들을 돌아다니면서. 구독자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지는 만남에서. 십 년 동안 자기 와이프 옆에다 두고 한 번 더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내 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. 구독자 여러분들 막 댓글을 보면 막 쓰더라고 나는 이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난 이혼을 하라고 싶어요. 그 한 번 안 했다고 그래 소원해서 말 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자 한두 번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하자. 그러니까 근데 십 년이라는 게. 그 언니 그것도 몰랐다는 언니도 좀 응 의아해.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언니 같이 참고 살아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. 재밌게 살아요 그냥 나와서. 그 미모에 그 몸매에 왜 그렇게 살아요. 많이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신랑 생각하고 또 딸내미 생각해서.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. 근데 언니가 이미 못 볼 거 볼 거 다 봐버렸는데 언니가 이해할 것 같아요. 막상 신랑이 와서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이렇게 해서 미안해. 만약에 언니한테 잠자리 그거 이렇게. 다가온다면 언니 할 수 있을 것 같다 언니는 못 해요. 나는 나한테 굳이 물어본다면 나는 이혼하라고 하라고 싶어요. 내가 이혼하라고 하라 저기 이혼해 하는 무당. 그런 말을 안 하기로 소문난 무당이거든요 애 땀에. 근데 이거는 애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언니보다 애가 더 빨리 더 눈치챈 것 같은데요. 언니 신랑. 키가 약간 한 일 몇 달 칠십 약간 똥똥한 테이프. 좀 눈이 좀 부리부리한 스타일 배나 나오고 언니 신랑이에요. 예 칠십삼 정도 예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밖에서 돈 화발력에 쏘고 다니고 정신 차렸어요 언니. 마음 잡으시고요. 아시죠 네. 그걸 갖다가 안 가꾸면서 지금까지 써먹는 신랑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